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가족 봄나들이 장소로 전남 나주에 있는 금성산 생태숲을 찾았습니다. 김정원 시민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을 찾았는데요. 방학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주 금성산 생태숲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숲으로 평화롭고 안락한 숲속의 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금성산 생태숲은 조용하게 산책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나주시 노안면에 금성산 생태숲에는 생태체험관, 그림공원, 숲놀이터, 화목원, 식이식물원, 숲속심터, 비비추원, 향기원, 잔디광장, 염색원, 습지원, 열매원, 한반도원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부속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즐길 수 있게 생태숲 놀이터 조성도 잘 되어 있어 소풍 가기 좋은 장소입니다. 자연 놀이터가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놀이터 옆에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는 돗자리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행복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한적한 곳을 찾는다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금성산 생태숲은 어떨까요? CNB 시민기자 김정원입니다.